오케이 스킬.. 스킬 못 쓸 수 있냐? 어 시들링 서지네 때리는 맛이었어 때리는 맛이었어 어? 와.. 쟤가 2등이란 말입니까 저.. 딜킹도 못 먹었거든요 아뇨? 제일 높게는 나왔는데요 하하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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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호 조건이 뭐예요? 아... 1위 유저에게 지급되는 칭호다 아... 길었구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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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번에는 1등 했구나 7500만원 나쁘지 않군요 귀찮아서 그렇지 ㅋㅋ ㅋㅋ 아 아닙니까 이번에 1등 한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유튜브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안합니다 귀찮아가지고 아 재미가 없어요 아 때리는 맛이 없어 바이퍼는 스킬을 이거 하나밖에 안쓰니까 이거 절로 봐질 못하지 때리는 맛이 없어 바이퍼 유저라면 공감되는 때리는 맛이 없어 때리는 맛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번에는 뭔가 어려우고 있어 뭐지 나 죽으면 못될 것 같디 어! 갔다 안 넣어준다 third two three 포탄을 왜 한필 다 하고 같이 맞냐 ㅋ ㅋㅋㅋㅋㅋ 몰래가 붙어졌어 해 볼게 아! 섬 팬트 안되지 나 너무 모르게 섬 팬트 키를 준다보네 아, 나 물량 없다. 아, 죽었다. 죽었다. 날 살려줄 사람은 있을까? 아, 나 죽었잖아. 살려주세요. 깨고 싶습니다. 아! 아, 좋은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.